그리고 목선이 보이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이런 제스처 많이 보셨죠. 머리카락을 확 넘겨서 한쪽 목을 보여주는 게 여성이를 표현하면서도 나는 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하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건강함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시함과 내가 만들어내는 섹시함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네 뭐 네 바로 실전 들어가시네. 좋아 좋아. 3단 콤보 이런 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준다고 멋지긴 한데 머리는 감고 머리 감고 해야지 달리 떨어지고 아주 산만해집니다.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아 진짜 분위기 못 맞추시네요. 오빠가 그랬어? 아 지금 목자스 튀는 목소리 나쁜 예는 그만 아 죄송합니다. 자 웃음 전하는 대산 씨 탑스타의 김치 먹방 만화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스타 수능 하루 전 비법 찍힌 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자타공인 연예계 엉치나 배우 김태희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녀도 이것에 무한한 집착을 보인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 김치잖아요. 이슬만 먹을 것 같던 그녀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김치 사랑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김태희 씨 아 드디어 나오셨어요. 김태희 씨 김치가 김치 김치라고 할 정도로 김치 좋아하시네요. 김치 사랑이라면 누구나 김치 좋아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착하세요. 건강에 좋고 그럼 피부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지 않을까요? 김치 평소에 담궈본 적은 없으세요? 처음이에요. 자 직접 김치 담그기까지 도전하며 무한 김치 사랑을 보여준 김태희 씨 참 요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자 잠시 후 완성된 김태희 표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김치 너무 맛있잖아. 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줄 알아요. 요리를 좀 잘하세요? 평소에? 아니요. 정말 못하는데요. 그냥 최근에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간단한 그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김치찌개 정말 제가 뭐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치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만 찢어서 이렇게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자 김채 씨 표 김치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윤도 씨 또 먹으래요. 윤도 씨 부럽죠. 이거는 제가 저기 영원히 뱃속에 소화시키지 않고 올 겨울 너무 춥고 길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치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 마치 만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올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들 그런데 이 괴상한 분쟁의 주인공이 샤이니라고요. 강렬한 카리스마와 값 잡힌 완벽한 공으로 무대를 점령하는 아이돌 샤이니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샤이니였죠? 궁금한 건 못 참는 한밤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주인공 네 저희 맞습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팬분들과 좀 색다른 모습이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어우 이분은 초록괴물 아닙니다. 그레곤볼의 피콜로 아시나요? 피콜로로 변신한 키구 완벽하죠? 마감강살뽕 그렇죠 마감강살뽕 충격에 휩싸였던 팬 사이너 현장 락밴드로 변신한 테민군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정영군에 이어서 귀여운 꿈속의 악마가 된 옹유군 어머 자 그리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까지 정말 재미있을 수 있겠어요 두근만 한 거 아니야 모든 거야 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진짜요? 화장 꽂히고 있어 저 비과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팬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샤이니 얼마 전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는 역조공도 과자가 되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즐겁기 때문에 뭐 같이 즐기는 샤이니에게 팬이란? 친구요 팬도 저희죠 자 샤이니 여러분 조만간 또 다른 명심 기대할게요 누군가를 향한 이민호 씨의 달달한 메시지 혹시 러브레터 아니죠! 바로 수능 시험생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 대학 수능 대박 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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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어지는 스타들의 수능 응원 메시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능 고득점 비법까지 공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능 고득점 비법을 알고 계시는 분? 첫 번째 스타 개그제 박사 1호 이윤석 씨 이윤석 씨